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원도 차이가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흐름 앞으로 추세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해 김혜원입니다. 정영석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코스피가 상승 전환을 좀 나섰는데 오늘 짝 한 마디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빠져서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잘 갈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추세가 살아있다 들어봤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나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상담 접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셔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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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스피 코스타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증시 보기 전에 왜 우리 증시가 이렇게 온도 차이가 있는지 뉴욕 증시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소매 지표가 좀 잘 나오지 못하면서 경기 둔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연준 입장에서는 조기 금리이나 카드를 꺼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5천선 강하게 돌파하면서 최고점을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역시도 좋고요. 나스닥 역시도 월봉상으로 정고점 라인 16,212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왜 오늘 하락했을까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시가 항상 상승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세는 기본적으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라든지 AI와 같은 테마에서 수급이 빠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눌림 현상이지 이 빠짐이 추세적 이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증시 관련해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짱 이야기 들어봤는데 전문가님 여기서 이야기 그만하시면 2부 시청자분들 섭섭해서 삐지세요. 1부에서는 자료집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드린다고 하시더니 2부는 왜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자료집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오전 방송에서도 자료집 말씀을 드리고 1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트레이딩 할 때부터 종목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진짜 이 올해는 지긋지긋한 단타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선착순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셔가지고 정보를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착순 몇 분에게 증정해 드리나요? 50명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는 선착순 50분에게는 이 자료집까지도 준비를 해주시겠다라고 들어봤는데 1부에서는 10분에게 드린다 했더니 바로 끝이 나버렸거든요. 빠르게 마감이 되니까요. 놓치지 않게 빠르게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정영석 이름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매일같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이런 자료집까지도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남겨주셨어요. 현대위아를 주셨고 매수가가 8만 천원에 15% 비중이다라고 문자가 왔는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6만 900원입니다. 1% 넘는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매수가를 좀 많이 이탈한 상황이에요. 현대차 흐름이 좋았는데 어떻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현대위아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8만 천원이 이 구간이니까 제가 파란 선 좀 색칠을 해놓고 보겠습니다. 또 보시면 지금 우리 증시가 뉴욕 증시 훈풍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차 저 PBR 섹터의 수급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중소형주도 아니고 대형주면 적어도 그러니까 증시보다 좋지는 못하더라도 증시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은 보여야 되는데 보시면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차트 패턴입니다. 코스피 차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파동이 나오고 1파가 나오고 이때 잠시 눌렸다가 PBR 공시 이슈가 나오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역시도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증시 따라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은 행보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8만 천 원이면 굉장히 높게 사셨어요. 문자 상담이기 때문에 제가 왜 사셨는지 여쭤보고는 싶은데 일단 여쭤보지 못해서 아쉽고요.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사셨기 때문에 단기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면 박스권의 지지 라인인 5만 1,500원 이탈한다면 추세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 상담 신청해 주신 시청자님께서는 5만 1,500원 5만 원도 괜찮습니다. 5만 원 라인을 조금 기억을 해 주시고 이 라인 이탈한다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이 평선 수렴 구간에서 다시 돌파하는 캔들이 나온다. 가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6만 5천 원 돌파하고 6만 7천 5백 원 돌파하고 이전의 고점 라인인 7만 5백 원 돌파한다면 그때는 올딩 하시면서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것을 보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7만 5백 원 라인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횡구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그냥 5만 원 라인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그 라인이 이탈한다면 손절하시고 비중도 사실 15%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강한 섹터가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로봇, AI, 증권 유통 보험 많잖아요. 강한 섹터의 눌림 구간을 잡으셔서 포트폴리오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첫 번째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7만 5백 원 돌파 시도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5만 원 부근에 이탈한다 싶으면 그때는 손절도 좀 고려를 해봐야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호텔신라. 호텔신라 매수가람 기준 어떻게 되실까요? 6만 4천 원에 20% 6만 4천 원 매수가의 2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를 이렇게 보니까 6만 7백 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해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요즘에 호텔 항공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혜수 전문가입니다. 호텔신라를 어떻게 사셨을까요? TV보이 누가 추천하더라고. 아 전문가님께서 추천을 해주셨군요. 네 회사도 좋고 뭐 하면서. 실적도 좋고 이제 뭐 업황도 좋아지니까 이 구간에서 사면 수익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런데 본 게 기관하고 막 이런 데가 너무 많이 팔아요. 기관이요? 네. 아 그런가요? 왜 팔까요 기관이? 모르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산지는 한 달 되셨네요 시청자님. 네 그렇죠. 그렇죠 한 달 되셨네요. 보시면 이 파란색 라인이 시청자님 매수 평단입니다. 그런데 보면 호텔신라가 시총이 2조 원 정도 되는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대형주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코스피. 코스피와 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증시가 최근에 좋잖아요 시청자님. 증시가 2,700 간다 2,800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 얘기는 안 가요. 네 그런데 왜 호텔신라만 안 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가님께서 나름대로 차트적 근거, 모멘텀 이런 것을 다 생각하시고 추천을 해주셨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정말 좋은 종목이라면 기관들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증시와 발맞춰서 잘 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업황이 우리가 좋다고는 볼 수 없고요. 실적에 대한 우려도 아직 있기 때문에 사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중도 20%면 그렇게 크지 않으십니다. 정리를 조금 하시고 제가 봤을 때 6만 2,500원까지는 올라와요. 아니 매수 평당가 6만 4,000원이라 하셨으니까 6만 5,000원 라인 올라오거든요. 지금 증시가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뉴욕 증시 S&P 500은 5,000원 가고 우리 증시도 2,700, 2,800 간다고 하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증시를 믿고 우리 시청자님 평당가인 6만 4,000원 이상 6만 5,000원까지는 보자고요. 그러나 6만 5,000원 라인 오시면 미련 없이 정리하시고 강한 섹터가 많잖아요. 반도체, 금융, 요즘 금융 저 PBR이라 해서 정말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섹터에 가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런 기준에 6만 5,000원 오겠습니까? 6만 5,000원 옵니다. 지금 증시 좋아서 6만 5,000원 라인까지는 온다고 보고요. 사실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 라인은 지금 선 그어드리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파란 선? 이 라인이 장기 2평선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을 돌파해야지만 우리 시청자님 평당이 오기 때문에 과연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근거를 말씀드렸죠. 시장이 좋기 때문에 6만 7백원에서 6만 2,500원까지는 돌파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6만 2,500원 되면 팔까요? 아닙니다. 시청자님 6만 2,500원 돌파하면 이 선을 유지게 보시고 회원님 평당이 6만 4,000원까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라인까지 시청자님 매수 단가까지 오시면 정리를 하시고 강한 섹터 있지 않습니까? 유통이라든지 증권, 반도체, 자동차 부품 강한 섹터의 눌림 구간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본점까지는 오겠습니까, 그래? 네, 옵니다.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 여력은 노려볼 수 있겠지만 너무 큰 욕심내지 마시고요.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다른 테마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코리아 FT인데요. 네, 코리아 FT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어, 5,800원에 30%요. 네, 5,800원 매수가의 30% 비중이시고 오늘 종가가 5,860원인데 사실 최근 들어서 제일 강하게 움직였던 자동차 부품주는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코리아 FT라는 종목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우선 언제 사셨어요, 우리 시청자님? 아, 먼저 한 번 샀다 팔아가지고 또 괜찮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샀어요. 네, 시청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TV 소리 있잖아요, 볼륨. 네, 네.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방송을 보고 사신 거네요, 시청자님?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산지는 얼마 됐다고 하셨죠? 어제 조금 사고, 오늘 조금 사고 그랬어요. 네, 평단은 나쁘지 않은데요. 이게 사실 시청도 큰 종목이 아니고 급등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드릴 거냐면 지금 2월 16일에 이 캔들을 보시면 거래 대금이 660억 정도 터졌어요. 개인 투자자 혼자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분봉상으로 보면요. 10분봉을 띄워드릴게요. 누군가 시초가에 6,390원부터 해서 6,480원까지 고가 띄운 다음에 계속 물량을 팔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팔았을까요?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팔았을까요? 세력들이겠죠. 세력들이 팔았으면 이 종목 회원님 들고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주가 컨트롤하고 있는 세력이 없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게 거래 대금이랑 캔들의 형태입니다. 장대음봉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시청자님. 네. 그런데 장대음봉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닌데 다만 나쁜 장대음봉이라고 하면 고가권에서 자, 지금 52주 신고가 지고 하늘에 있잖아요, 주가가. 네. 이 구간에서 장대음봉이 나왔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것은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겼다는 거예요. 아, 고마워하면서 마치 주가 띄운 다음에 넘긴 거예요.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앞으로 빠지진 않습니다. 자동차 부품 중에서 좋게 가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이 살아있어서 26일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한번 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대응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우리 시청자님 비중 30% 많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5,800원입니다. 어디를 손절라인으로 잡으셔야 되냐면 5,500원입니다. 제가 왜 이 5,500원 라인을 손절가로 드렸을까요? 2월 16일 윗고리를 만들 때 가격이기도 하고 2월 15일 도지캔들이 형성될 때 아래 꼬리 가격이기도 하면서 2월 14일 시가 부근이기도 합니다.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라인이 이탈한다면 추세적으로 많이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 들으시고 지금 5,800원이면 손실은 아니잖아요. 주가를 한번 쭉 보십시오. 보다가 5,500원 이탈하면서 장대 우목이 나온다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님. 아, 더 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근거를 차트를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5,500원이라고 하면 2월 16일 캔들을 만들 때 아래 꼬리 구간이고요. 또 2월 15일 도지캔들 아래 꼬리 구간이고 2월 14일 수요일 시가 부근이에요. 이 라인은 그만큼 중요한 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님, 중요한 지지 라인이 이탈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쭉 빠집니다. 물론 쭉 빠졌다가 다시 21선 반등하고 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예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5,500원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 이탈하면 물량을 좀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손절하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5,500원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추세적으로 간다면 6,480원 돌파할 때 분할익절 하시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려갈 적의가 많은 거죠? 아직은 모르죠. 월요일 시작해봐야 아는 거죠. 다만 지금 위구간에 고가권에서 장대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5,500원 이탈하면 손절 6,480원 돌파할 때는 분할익절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아니, 오전에 6,000원이 넘었는데 조금 더 갈래나 싶어서 놔뒀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셨구나.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월요일에 오를 수도 있고 일단 내릴 수 있는데 우리는 개인 투자자잖아요. 물량을 많이 지고 있는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우선 단기간에 정말로 큰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이니만큼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5,500원을 만약에 이탈한다 싶으면 크게 또 밀려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유의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노란 독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런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 독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정영석 이름 적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 소통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선착순 50분에게는 이 자료집까지도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하니까 자료집도 챙겨가 보셔야겠죠. 늦지 않게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요. 상담 만나보기에 앞서서 나도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주시면 계속해서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 매숫가량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0만 5천원에 50% 네, 10만 5천원 매수 제가 실수해가지고 잘못 눌려가 찾아버렸어요. 아이고, 50% 비중을 실수로 매수를 누르셨는데 오늘 종가가... 연습한다고 뭐 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럼 어떡해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전부 파이팅? 오늘 조금 올라가지고 나올 수 있었는데 멈축거리다가 또 놓쳐버렸어요. 네, 시청자님 일단 안녕하십니까. 정영석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이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을 방송을 통해서 본 것도 아니고 내가 차트를 통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실수로 들어가셨다고요? 예, 예. 뭐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샀는데 그때 그냥 조금 손실 보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따가 그래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시청자님 근데 지금 10만 5천원 아니세요, 매수가가?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손실은 아닌데요, 시청자님? 아니, 근데 너무 이자전지라도 이자전지 갈 때 가지도 않고 맨날 내려오기만 하고 장 얹으면 또 내려올까 걱정되고 그래요. 오늘 팔았어야 되는데 오늘 내도를 못해가지고 아니요, 저는 이거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을 사셨거나 아니면 내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을 보고 샀거나 이런 이유라면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 실수로 사셨으면 지금 손실 구간이 아니니까 월요일이라도 시초가에 매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시청자님? 아니, 그런데 이왕 샀으니까 회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이왕 사셨으니까? 이런 것은 A급 정도 되는 재료라는 것이고 추후에 네모난 박스 보시면 장기 평소 살짝 이탈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왜 주가가 바닷건에 있냐. 이 캔들이죠. 이 캔들은 제가 방금 전에 전화 상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가권에서 이런 캔들이 나온다. 심지어 거래대금이 6천억 가까이 실렸어요. 6천억 가까이 실린 이런 거래대금이 나왔다는 것은 일반 개인 투자자가 하기 힘듭니다. 시청자님, 6천억을 어떻게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만들까요, 캔들을?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이 만든 캔들이고 그 말인즉슨 세력들이 이탈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횡보 구간이 앞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더라고. 그러니까요. 시청자님도 알고 저도 알고. 힘이 없어요. 다 아는 거니까 사실 실수로 들어가신 거고 이 종목이 힘도 없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있는 종목도 아니고 앞서 본 캔들을 봤을 때 세력들이 이탈했으니 지금 그냥 월요일에 정리를 하시고 비중도 높으시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50%면. 다른 종목 들어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다른 종목, 현대차라든지 기아, 지주사. 좋은 종목 정말 많잖아요, 금융지주사라든지 지금. 아니, 저 딴 데서 상담받아 보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놀래서 팔까 싶어서 아, 놀라셨구나. 12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마음 첫 번 공감을 합니다, 시청자님. 저도 알죠. 그러나 시청자님께서 방송을 보고 매수하신 것도 아니고 혹은 내가 차트를 통해서 매수한 것도 아니고 실수로 매수하셨고 또 차트를 제가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앞서 6천억이나 터진 은봉캔들을 봤을 때 이게 고가권에서, 높은 구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부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힘이 없다고. 왜 그러겠어요? 이 주가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님 손실 아니에요. 물론 오랜 기간 가지고 계셨지만 시원하게 월요일 시초과에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섹터, 자동차, 증권, 유통, 보험, 초중도체, AI, 로봇 많습니다. 그 강한 섹터의... 회사는 어때요? 네? 회사는 어떻느냐고. 회사 한번 볼까요, 시청자님? 실적 한번... 나는 심지어, 회사는 어떻느냐고. 실적 보면 실적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분기별로 전연동계에서 줄어들고 있고 사실 그런데 회사를 떠나서 차트 안에 모든 게 녹아져 있는 것이거든요. 재료, 모멘텀 아시잖아요, 시청자님.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힘이 안 좋다는 것은 결국 회사의 실적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고 월요일 시초과에 정리를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한 섹터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저희 이렇게 상담을 좀 들어봤고요. 오늘 이 상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저희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 주셨고요. 매수가가 2만 1,227원에 20% 비중인데 LS 전선아시아가 이제 이름을 사명을 바꿨죠. 오늘 종가가 2만 950원입니다. 2%대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요. 자, 매수가 소폭 지금 좀 이탈을 했어요. 이종국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네, LS 에코에너지 차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만 1,227원, 20%면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대충 이 라인 되겠네요. 이렇게 그어놓겠습니다. 매수가 있다라고 지금 2만 950원인데 이거는 제가 오늘 1부에서 말씀드렸던 추세 매매 기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손절 라인 그리고 익절 라인 한번 잡아볼게요. 보시면 동그라미 친 부분이 10월 기준으로 저점 라인이죠. 그리고 11월에 저점 라인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2월 달에 저점 라인이 이 구간입니다. 신기하게도 61선 라인이네요. 장기 입형선 이탈하지 않고 장대항봉으로 올려 세웠습니다.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나쁜 기업이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을 제가 오늘 1부에서 말씀드렸던 추세 매매 기법을 적용해서 쭉 그어보자고요. 쭉 그어보면 파란 선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 지지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만 원 라인이 추세 지지 라인으로 보입니다. 저점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우리 문자 상담 주신 시청자님은 2만 원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된다. 좀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2만 원 라인 지지 받고 오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청자님 평당가가 2만 1,227원이니까 단기 고점 라인인 2만 3,400원 1차로 입절 잡으시고 그 다음에 2만 5천 원 이렇게 좀 분할 입절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짚어주신 그 가격 라인에서 조금씩 분할로 수익 실험 해보자 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참고하셔서 큰 수익 실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저희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들리실까요?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했는데요. 알았어요. 네 말씀해주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상담을 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저희가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문자 상담으로 세방전지를 주셨어요. 매수가가 8만 8천 2백원에 30% 비중인데 목표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자 오늘 종가를 살펴보니까 8만 2천 4백원입니다.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디까지 좀 노력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세방전지 차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2021년부터 하락 추세로 가던 종목이네요. 네 하락 추세로 가다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캔들이 하나 있습니다. 2022년 정확히 말하자면 10월 19일에 만든 캔들입니다. 이때 거래대금이 300억 터졌어요. 우리 문자 상담 신청해주신 시청자님 지금 화면 보고 계실 거예요. 보시면 네모난 부분 거래대금이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 않는 종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0월 19일 하필 왜 이렇게 관심을 받았을까요? 이 캔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거래대금은 누가 실어났을까요?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캔들은 이 거래대금은 일반 개인 투자자가 만든 게 아니라요.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만든 겁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이때 보시면 시초가가 38,700원이죠. 그런데 고가 라인이 48,650원이고 종가는 42,000원까지 뺐다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요.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요. 그럼 여기에는 개인 투자자 따라 붙겠죠. 세방전지 오른다. 세방전지 단타 치자 하고 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세력들이 주가를 종가상으로 쭉 빠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물량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이런 캔들을 만든 거예요. 왜? 4만 8,650원까지 주가가 올랐다는 건 이 구간에 물려있는 사람들, 박수권 구간에 물려있는 사람들 평당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정 하나 해볼게요. 시청자님, 내가 예를 들어서 8월 26일에 방송을 보고 세방전지 10만 원 간다, 두 배 간다 해가지고 5만 2,500원에 샀습니다. 아니면 5만 원에 샀다고 가정할게요, 그냥. 5만 원에 샀다가 주가가 조금 횡보를 해요. 오르다가 내리다가 오르다가 내리다가 횡보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철석같이 그 말을 믿고 10만 원 간다는 말을 믿고 계속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렸는데 주가가 보니까, 어라? 빠집니다. 4만 6,250원까지 빠지고요. 그다음에 4만 4천 원 가고요. 그다음에 4만 1천 원 가고 주가가 쭉 빠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3만 4,550원까지 갑니다. 내가 5만 원에 샀어요. 5만 원에 방송 보고 10만 원, 20만 원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샀는데 3만 4,550원까지 빠졌을 때 시청자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괴롭죠. 그러다가 10월 19일에 갑자기 5만 원 부근까지 주가를 올립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물량 넘기실 건가요? 아니면 들고 계실 건가요? 무조건 물량을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확률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렇게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궁금한 게 목표가, 손절가 이런 게 궁금한데 왜 2022년에 나왔던 매집봉을 설명해 주냐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세력들이 유통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세력들이 세방전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차트 흐름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 좀 보시면 되고 시청자님 매수가가 8만 8,200원이죠. 제가 봤을 때 지금 1파 이후에 눌림 구간 잡히고 추세 살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이미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를 이탈한다는 것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7만 3천 원 될 겁니다. 7만 3천 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추세의 지지 라인 형성되면서 오른다면 시창자님 매수가는 가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월봉상으로 봤을 때 1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을 세워드리자면 추세의 지지 라인인 7만 3천 원 이탈한다면 손절하시면 되고요. 7만 3천 원 이탈하지 않고 지지 받으면서 올라간다면 단기 목표가 10만 원 잡고 분할 익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방전지에 대한 상담도 들어봤고요. 이런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이 열려 있으니까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장하신 분들은 이 자료집도 바다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참여를 해보셔야겠죠.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접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도 저희 만나봐야 되는데요.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포스코홀딩스요. 포스코홀딩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2만원에 30%요. 네, 42만원 매수가의 3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는 44만 2천원입니다.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해야 큰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포스코홀딩스 방송 보고 사신 건가요? 어, 이거를, 이거를요. 작년서부터 매매를 했어요. 30만원대 초반서부터. 작년부터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한 4, 50만원대 이게 6, 70만원까지 갔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4, 9, 8, 9 해가지고 지금 42만원대 산 거는 한, 저, 그게 뭐야. 11월달쯤인 것 같아요. 아, 12월달쯤 사셨구나. 네, 제가 이거 한번 분석을 좀 도와드릴게요. 사실 2차전지 업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리튬 가격이 고가 대비해서 막 빠지고 핵심 강물이 빠지니까 이게 재고평가 손실로 잡히고 2차전지 실적이 안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출렁거리고 있는 모습인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시청자님, 2025년 상반기에 과거처럼 다시 2차전지 붐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왜 포스코그룹 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라든지 여러 가지 2차전지 기업들이 주가가 좀 횡보세를 거치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지금 혹시? 그러니까요. 왜 갈뜻갈뜻하면서도 안 가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갈뜻하면서도 안 가고 내릴 것 같으면서도 안 내린다는 것은 주가가 횡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이 오르려면 결국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아야 되죠. 그럼 지금 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수급 주체들,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섹터를 사고 있나요? 현대차, 기아 이런 거 사고 있지 않던가요? 맞죠. 반도체 이런 거 사고 있지 않던가요? 금융지주 이런 거 사고 있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2차전지 업황이 안 좋고 실적이 일시적으로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2차전지는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일시적으로 리춤이라든지 이런 악재가 있습니다만 2025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오를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해 드렸다시피 증권이라든지 유통, 자동차, 현대차, 기아라든지 SK하니크스 반도체 이런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돼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심이 지금 당장은 반도체랑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차트적으로 보면 지금 박스권의 디지 라인이 가격적으로 보면 40만 원으로 보여요. 시청자 하니 매수당가가 42만 원인데 지금 44만 2천 원까지 갔죠? 40만 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40만 원 이탈하면 주가가 쭉 빠져가지고 3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차트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0만 원은 꼭 기억하세요. 40만 원 빠지면 빠지구나, 더 빠지구나 기억하시면서 그 라인을 대응하시면 되고 그러면 어디까지 오를 수 있냐. 박스권 그려봤을 때 한 50만 원까지는 다시 오를 수 있어요. 지금 증시가 나쁜 것도 아니고 테슬라도 지금 어느 정도 밑에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 50만 원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빠지더라도 40만 원 이탈하지 않는 다음에 들고 있다가 50만 원 오르면 조금 분할익절하고 또 떨어지면 또 다시 사고 40만 원 이탈하지 않는 다음에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전문가님 내년까지 가지고 있으면 6, 7, 10만 원까지는 가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2025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2차전지 붐이 한 번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고 계시다가 2025년 상반기에 한 70만 원까지는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멀리 보셔도 돼요. 멀리 보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경님.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포스콜딩스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짚어주신 가격들이 이탈하면 더 큰 하락을 좀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유의하시면서 계속해서 좀 끌고 가는 전략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네, SK하이닉스가요. 네, SK하이닉스. 사람들이 30만 원 간다고 해서 샀거든요, 30%를. 그래서 내년까지 가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가 물어보려고요. 네, 시청자님 혹시 근데 지금 TV 볼륨 좀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SK하이닉스를 갖고 계시는데 혹시 매숫가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3만 7천 원이에요. 네. 30%요. 네, 13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갖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정말로 요즘에 긍정적인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노력할 수 있을지. 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내년에는 30만 원 간다고.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몇 년까지 갖고 있어야 하려고 물어보려고요. 30만 원 가면 좋겠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제가 방송을 지금까지 보셨죠, 시청자님? 네. 네, 제가 이전에 상담하신 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이라인 이탈하면 차라리 다른 반도체 SK하이닉스나 증권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만큼 저는 SK하이닉스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다만 단기간 이벤트에 주의하셔야 돼요. 신우님 혹시 엔비디아 아시죠? 네. 들어보셨죠? GPU 독점 기업인데 주가가 요즘 너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아시나요, 혹시? 네. 엔비디아가 21일에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21일에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때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출렁걸릴 수 있어요. 네. 이해하시나요? 네. 그리고 만약에 21일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고 실적이 잘 나오고 좋은 흐름을 유지한다면 SK하이닉스 역시도 좋은 흐름으로 갈 겁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은 언제를 잘 봐야 된다고요? SK하이닉스. 21일입니다. 네. 21일에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엔비디아 실적 치면 잘 나왔다, 잘 나오지 않았다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일단 잘 체크하셔야 되고 차트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릴까요? 사실 시청자님은 SK하이닉스가 30만 원 가는지 안 가는지 가장 궁금하신 거잖아요. 내년까지. 내년까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횡보 구간을 거치다가 횡보 구간을 거치다가 횡보라인의 고가 라인을 돌파하면서 쭉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주봉상으로 보면 매물대가 없어요. 매물대가 없다는 것은 누군가 위에서 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밑에서 팔 사람은 있어도. 밑에서 나 수익이야 하고 팔 사람은 있어도 위에서 나 물렸어 하고 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청자님도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오를 가능성이 높을까요? 내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매물대가 없으면.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시청자님. 그래서 제가 단기간 봤을 때 30만 원은 모르겠습니다. 우선 20만 원까지는 갈 것 같고 20만 원 라인 돌파할 때 분할익절 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드리자면 21일에 엔비디아 실적, 분기 실적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이것도 하나 짚어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이렇게 SK하이닉스 상담 들어봤고요. 우선은 1차적으로 우리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잘 유심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도 이렇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이 열려있으니까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정영석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시황도 챙겨가 보시고 이 자료집까지도 꼭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시장 공부 정말 자세하게 해보실 수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유한양행이요. 유한양행, 매 숟가락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아, 7만원은 20%인데요. 네. 지금 산지가 꽤 오래됐는데 7만원까지 갈려나 하고 상관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7만원 매수가이시고 이 종목이 지금은 6만 2,600원인데 어떻게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해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정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자님. 유한양행을 들고 계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한 달이요? 네. 많이 들고 계셨네요, 한 달이면. 네. 한 달 정도 들고 계셨고 혹시 왜 사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샀다면 이때 사셨겠네요. 왜 사셨어요, 시정자님? 그 제약바이오가 그냥 뭐 트렌드도 괜찮다고 해서 조금 답어봤어요. 맞습니다. 나름대로 중독했던. 맞습니다. 사실 최근 증시의 주도 섹터는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AI 이런 섹터가 강했고요. 그 바이오 중에서도 우리 시청자님이 유한양행이 좋아 보여가지고 조금 높은 구간에서 사셨네요. 맞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좀 분석해드릴게, 차트를. 보시면 확대해드리겠습니다. 10월 4일에 추세적으로 잘 가다가 고가권에서 이런 캔들이 거래대금이 실린 채 나왔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거의 한가까지는 아닌데 17%까지 주가가 빠졌네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또 거래대금이 실렸습니다. 제가 시정자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이 캔들이 지금 장대음봉이 하나, 두 개 나왔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팔았을까요? 세력들이 물량을 던졌을까요? 세력들이 던졌겠죠. 세력들이 던지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세력들이 결국 주가를 관리하는데 관리자가 없으니까 주가가 오를 수 있겠어요? 횡보를 하겠죠.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세력이 없기 때문에 횡보하고 있는 추세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박스권이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네모난 부근에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고 있잖아요. 박스권의 지지 라인이라고 하면 제가 파란색을 그어드리면 5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5만 8천 원 라인 이탈한다면 주가가 5만 원 밑으로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질을 좀 감내하고서라도 5만 8천 원 라인 이탈한다면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평당가가 7만 원인데 8만 원이면 조금 힘들어요. 근데 7만 원이면 제가 아까 내버난 박스 그려드렸죠?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보시면 7만 원이 박스권의 고가 라인이네요. 그럼 다시 올라올 확률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5만 8천 원 밑으로 주가가 빠지지 않고 횡보하다가 2평선 강하게 돌파하면서 7만 원까지 주가가 온다면 물량을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고 다른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요즘 좋잖아요. 시청자님 현대차라든지 기아. 이런 강한 섹터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이 좀 되셨나요?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저희 이렇게 종목 상담 좀 진행을 해봤고요. 이런 상담 내용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를 장중인 실시간으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덕방 활짝 열려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자료집 드린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이 자료집까지도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조정이 있어도 추세 이탈이 아니니까 조금은 안심을 해도 좋겠다라는 시장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현대 위아 고가 매수자력에 지금 부담이 되고 있으니까 종목 교체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 신라는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보다 더 강하게 움직여질 수 있는 주도주로 교체를 해보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이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김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